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의 대가입니다. 풍수지리 교수하고 계시는 미당 최흥주 선생 모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대장동이 하도 시끄러워서 대장동의 털을 한번 봐주시죠. 이게 대장동인데. 네 대장동이 굉장히 터는 굉장히 좋은 터입니다. 여기가 보면은. 터는 좋은데 대장동이 굉장히 시끄러우는 그런 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장동이 보면은 여기가 이제 코뿔소 모양으로 생겼어요. 여기는 코고 여기는 양쪽 발이고 이쪽이 엉덩이가 되겠고요. 그래서 코뿔소 모양으로 대장동이 생겼는데 코뿔소는 막 들이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대장동이 사실 시끄러운 동네죠. 풍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다 좋은데 이런 데 다 좋은데 보면은 여기가 철탑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충이 돼가지고 이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이쪽 밑으로는 굉장히 좋죠. 이 대장동 자체가 풍수적으로 굉장히 명당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풍수적으로는 명당터구나. 네 그렇죠. 그렇지만 시끄러운 동네죠. 왜냐하면 코뿔소가 들이받지 않아요. 들이받으니까 여러모로 이모양 저모양으로 시끄러운 점이 많잖아요. 이재명 당대표도 거기도 지금 일당들이 굉장히 많이 구속도 돼 있고. 그래서 대장동은 이렇게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터라고 볼 수가 있죠. 풍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밑으로는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살고 계시죠. 아 그래요. 사는 분들은? 네. 이쪽 뒤로는 좀 애호사는 게 있어요. 보기는 안 좋고. 밑에가 좋다는. 이쪽으로는 다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쫙 내려서. 이쪽은 다 도로가 낫지 않습니까. 이쪽은 다 재물이거든요. 이걸 다 물러봐요. 풍수적으로는. 물러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다 좋으나. 이쪽은 조금 별로. 도로를 물로 봅니까? 네. 도로가 재물이고 물이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 대장동은 굉장히 좋은 명당터다. 명당터인데 시끄러운 명당터네요. 그렇죠. 시끄러우니까. 이 고비를 다 남기면 굉장히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희소성도 있고. 동네가 굉장히 좋은 안을 거고. 고비 넘기려면 어떻게 넘겨야 됩니까? 고비는 저지른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겠죠. 감옥 가면 여기 주민들은 괜찮다. 그럼요. 주민들은 다. 저지른 사람들 감옥 가면 주민들은 괜찮다. 터는 좋구만요. 저 위가 조금 안 좋고. 네. 여기도 사실이 좋은데 송전탑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송전탑이 있는 데는 다 이제 우리 한국전력에서 다 보상을 다 해줍니다. 이런 분들은 보상을 해주는데 가까운 데는 다 보상을 해주죠. 이렇게 먼 데 있는 데는 안 해주겠지만. 그래서 이것만 없으면 진짜 좋은 터라고 볼 수 있죠. 명당터인데 시끄러운 명당터구나. 주민들은 뭐 걱정할 거 없겠네요. 그럼요. 주민들은. 저지른 사람들은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감옥 갈 거고. 이제 해결이. 해결이 되면. 감옥을 안 가면 여기도 골치 아파지는 거네. 주민들도. 지금도 많이 시끄럽지만은 거의다가 많이 정리가 돼가고 있으니까 이제 사법부에서 해결을 다 하시겠죠. 금년이 개면연 토끼해인데요. 토끼해에 문희상 전 의장도 무슨 교토삼구리니 또 들더라고요. 그것도 어디서 또 주워두고 왔는지. 금년 토끼를 한번 문서를 봐주시죠. 네. 이 토끼라는 이 동물은 습성이 집토끼나 산토끼나 굴을 많이 팝니다. 굴을. 그런데 이제 다른 동물과는 달이 굴을 파는데 굴을 세 구멍을 파요. 그렇죠. 그게 교토삼구리인데. 교토삼구리. 굴이 세 구멍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토끼가 굉장히 지혜스러워요. 왜 세 구멍을 팠을까 생각을 해보면 토끼가 자기가 포식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까 봐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끼는 아주 지혜로운 동물이다. 그래서 토끼는 영악한 동물이고 지혜로운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포식자들로부터 안 잡아먹이려고 자기 살 국리를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토삼구리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교토삼구리는. 중국에서 유명한 선생님이 계시는데. 사마천. 사마천 선생님께서 교토 맹상군 열전이라는. 사기 맹상군 열전이라는 책을 썼죠. 그리고 이게 중국 역사서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교토삼구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토삼구리라는 게 보면 토끼를 보고 현자들이 이업에 대응하는 토끼를 보고 지혜를 삼았다. 그래서 정치하신 분들이라든가 사업하신 분들이라든가 가정에서도 이 토끼의 굴을 파는 것을 보고 교훈을 삼아서 정치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랬다는. 대면형 토끼에는 뭘 조심해야 됩니까? 이제 보면 이게 나왔잖아요. 토끼에는 지혜를 상징하지만 질병을 조심하죠. 질병. 이 질병이 굉장히 토끼가.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끼가 병이 잘 걸려요. 그래서 잘 죽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조심해야 되고 토끼가 계묘잖아요. 계묘는 물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혜를 조심해야 돼요. 올해는 비가 많이 올 거예요.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비에 대한 수혜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올해는 많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옛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많이 사셔야 되고 옛것은 가감하게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 풍수를 보면 나하고 맞지 않는 물건이 있어요. 그런 나하고 맞지 않는 물건을 있을 때 질병이 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이 아프고. 미국 사람들이 프리마켓이라고 벼룩시장에 많이 버려요. 네. 그리고 많이 버려야 되거든요. 미국 사람도 풍수지리를 보는 거 맞죠?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미국 풍수를 보면 많이 버려야 된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도 사다 놓고 나하고 안 맞으면 가감하게 버려버려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보면 잘 버리죠. 그래서 많이 버려야 되고 나눔을 해야 되고 상생을 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토끼에는 새로운 사람을. 네. 그래서 나눔이라는 것은 토끼가 묘자가 쪼개져서 있거든요. 나눠야 돼요. 그래서 나눠야 되고 서로가 상생을 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그러면 좋은 결과를 받을 것입니다.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산 이전도 금년에 아주 혜택을 보겠네요. 그럼요. 윤 대통령께서 버려야 해서 새로운 데로 하셨죠. 얻을 버려버렸잖아요. 청와대를 버리시고 새로운 용산으로 이전을 하셨어요. 이건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자가 사실이 이건 용용자. 용이고 용산이 용이고 인왕산이 호랑이에요. 그래서 이 용산으로 이전은 참 잘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부동산 문제. 지금 너무너무 많이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주식도 많이 군두박질을 쳐버려 가지고 있고 그거 조심해야 된다. 금년에. 금년에는 여러모로 지혜롭게 잘하시면 대박이 날 것이고 지혜롭지 못하신 분들은 올해 쪼박을 찰 수 있는 그런 해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풍수지리에는 비보가 있지 않습니까? 뭘 보충해 주는 물건이나 그림이나 토끼에는 어떤 걸 보충해 주면 좋습니까? 토끼에는 우리 토끼와 거북이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북이요. 거북이는 조상님 묘에 수맥이 흘러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수맥이 흘러도 안 좋습니다. 늘상 집안에 우한이 생기고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또 가게가 안 되는 사람들은 집안에 수맥이 흐르면 절대 장사가 안 되고 늘상 우한이 끊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수 강물질로 거북이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토지의 토지 즉 토지신을 눌러줄 수 있는 것이 거북이거든요. 그래서 생기 거북이를 집안에나 특수 강물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 강물질은 수맥파, 전자파, 지절류, 하트만, 커어리 같은 나쁜 유해파를 중화시키고 없애주기 때문에 집안의 부족과 같은 그런 효과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 집안에다가는 거북이를 갖다 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명당도인가요? 이거는 안동하해마을 명당도인데요. 이 물이 재물입니다. 길을 재물로 보고 물을 재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낙동강물이 이 S자 모양으로 흐르는데 이것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넉넉한 재물이 이 그림을 갖다 놓으시면 물을 담아서 S자로 가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을 놓고 싶으면 이 안동하해마을 명당도를 집에다 갖다 놓으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는 산이잖아요. 저거는 등용, 출세, 명예, 관직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많은 식솔들을 거닐면서 살아라. 그래서 등용, 올라가서 등용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갖고 많은 식솔들을 거닐면서 살아라고 해서 안동하해마을 명당도를 거실에다 갖다 걸어놓으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날 것이다. 네. 그런데 이 집안의 거실에는 거실이 사람 같으면 심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심장. 그러니까 그 집에 거실을 딱 가보면 그 사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한눈에 보일 수가 있는 것이 거실이거든요. 그래서 거실 풍수가 좋아야만이 우리가 잘 살 수가 있어요. 조상 묘를 잘 쓰고 내가 사는 집에 집이 좋아야만이, 좋은 기운이 나아야만이 우리가 잘 살 수가 있다. 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은 밑에 전화번호 나가니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당 최용주 선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